1위에서 쩝쩝 오케이 하나무라 하나무라 이해를 수 있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X됐다 또 있다 와아... X졌다 아냐아냐 던진건 아닌데 저 팀에 또 있어요 위도 X됐어요 이거 귀신 있음 귀신 저기 위도 미쳤음 연피하는김에 다치 내달라고요 왜 아니 저 팀에 뭐 폐작있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치를 왜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승부하세요 그래야 늡니다 적팀이 잘한다 져야돼 왜 자기 자신을 올려보낼 순 없어요 아 나는 아직 저정도 점수 때는 안된다 그걸 알아야돼요 아 난 이판 져야된다 아 이건 난 질 만하다 그러고 이제 갈고 닦아서 어느정도 실력이 되면 아 난 이제 올라가야되겠구나 여러분들 언제까지 도망갈겁니까 저 클라우드9 부숴야됩니다 우리는 저거를 부숴야만이 우리 이 딱지가 금화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고군분투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살고자면 죽을것이고 죽고자면 살것이다 갑시다 전원을 보냈어 전원을 보냈어 제가 여러분을 보냈어 미치겠네 진짜 내가 말하고도 존나 웃기네 죽여버려 저 새끼 저거 위도우 갑니다 우리 위도우만 줘줍니다 공격력 증폭 저 새끼 죽여버려 가자 가자 우리 레전담 찍읍시다 우리가 뭐 뻘로 오버시 했으니까 저럴 시키 가나 무리겠고 가자 위도우 이길 수 있다 간다 진덩계 전판의 위도우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의사가 필요한가요? 그럴 수 있어 한 번쯤은 미끄러질 수 있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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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여 Capital 음 흐 우우웠 위도우 나이스 위도위도 위도위도 아 눈물 났다 아니 이거 왜 그래 웃으세요 맞게 맞아 맞게 진짜 돌아왔다 저 왜 들었는데 즐거워요 우리 즐겁네 합시다 오케이 아이고 야 죽었다 야 이거 이제 좀 해봅시다 이기야 지금 아니 A로 만족하면 안돼 피를 뚫어야 이기는거에요 뭐야 저거 저새끼 부활할 수 있는데 님들아 즐겜 되면 안돼요 우리 빠겜입니다 이거 뒤에 트레이서 저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이제 시작된다 이제 우리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하하하하 예 아니 미쳤나 진짜 에 좀 가자고 가자 이제 이겨야 돼요 쒸가 개빡혀 위에 위에 2층에 애들 많다 2층에 잿냐 딱 싸리킬거 주저 그렇지 우리 누구 죽었냐 누구 죽었냐 몇시방년 아니 우리 팀 다 죽었는데 뭐 도대체 어디서 죽었냐 이제 우리 가자 이제 진짜 갈 때 됐어 진짜로 간다 가자 이끄줘 팀원이 죽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60초 아 시발 10대 컴이네 이거 공격받고 있어 까이씨 의사가 필요한가요 미쳤나 진짜 아니 좀 진지하게 임해봐요 우리 임전부터의 정신으로 해봅시다 예? 정신 좀 챙겨봐요 가자 아디다스 히힛 진짜 죽겄다 저 사람 아니 그 집이세요? 예 집이죠 그 뭐라 아니합니까 주변에 그 옆주 찾아올 것 같은데 아 저 방금 잘 되가지고 아 존나 웃기네 씨 뭐가 웃긴데요 뭘 흘려 아니 나 존나 존나 개빡게 많은데 봐서 빼달라는데 유튜브 공격이 시작됩니다 에이커점을 수비하십시오 야 여기 꼭 숨어 계세요 여기서 나가면은 위도완투 뒤집니다 저 귀신이에요 저승사자에요 야 저기서도 전쟁을 세워왔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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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살불란하게 무빙쳐 대가 터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터진다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계속 움직여 움직여 부비부비해 서로 돼지 뒤에 숨으세요 돼지서 들어왔다 몇 총 빠지고 야 이 새끼 앞에 죽으면 안되지 고 1 공격이 고 2 끔찍 야 이 이 새끼 줘줘줘 도 Edit 그렇지 쫓겨네 역시 최선의 최선의 방어는 등격이였어 사실 하나모라는 비보트였어 막아보자고 용광로 쓰고 바꾸세요 천원 보냈어? 어우 추안만에 가면 불낭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아 아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제군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나이스 야 나 이 키가 안 눌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시야 구슬이 안 꺼내진다고 얘들아 구슬 꺼내세요 안 꺼내요 구슬 없어요 구자에요 구자일거같아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 위도우 귀신 잡아라 저승사자 저승사자 이 차비 조져 이 새끼 조져 이 새끼 조져 시키야 아우 살았다 어 의사가 필요한가요? 저부터 공격해요 내 의지를 느껴봐라 저의 미드생 공격받고 있어 조졌다 조졌다 이거 살린다 지키겠어요 모이라 살린다 모이라 살린다 맘에 준비를 해라 모살린다 정정하게 웃지 마세요 지금 존나 심각하니깐요 날씨 날씨 거점 밟고 우리 땅땅볼 얼었다 겐지 희생물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궁 써라 궁을 써라 궁을 써라 제녀타 어디 떨어져 와 제발 아 카레라 지렸다 카레라 카레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카레라 카레라 2분 30 남았다 이때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 이거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알겠나 알겠다 알겠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아 시키다 조졌다 우리 윈산 저 저 저 모이라 딜 받으세요 받으신다 졸댔다 나이스 아이스 에이씨 살릴까봐 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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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싸우신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디바야 나를 볼 때가 아닐까 이씨 야 뭔데 디바야 야야 디를 디렉쳐 앞뒤로 조너스 샌드빅 시작전 들어가 들어가 야야 뒤로 빼 쪼 쪼 쪼 쪼 디바 빨리 열어씨 여 잡혔습니다 디바 저기 뚜들어만다 우리 친구 도와줘 그렇지 다 죽는다 조져 버려 시새끼들! 다 조져! 에이컨! 뭐지? 50초 남았다. 제군들 이길 수 있다. 이 새끼야. 어? 어? 애들아 너무 설레. 두 발이 떨려 지금. 적담해요 아까. 구슬.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너무 멀취 야 굉장한 끄들 놓치지 마라. 이게.. 이제 지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때까지 한거 다 수고요. 아 너무 설레 얘들아. 아.. 아 너무 설레. 9점. 야 지마 나와! 야 나이스! 야 이거 쟤네 리슨 보았다.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그냥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일어나. 조져 버려 이 새끼들. 사추대첩. 땅으로 뛰진다. 메르시. 메시장. 일어나 다 일어나. 가자. 가자. 메크리 잡고. 메크리 피해. 나이스. 그 다음 메이. 메이 피해. 야 너밖에 없어 병신아. 뭐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악! 하하하하 애들아 애들아. 으아아아악!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제니야타. 제니야타. 그 다음에. 드래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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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컨. 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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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바이С. 하하하하 우 Sud는 benefici 중. 으아 인생 역전이다. 에이 이겼다. 으으으으으으으.... 아 뭐야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이치의 유튜브 삐락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뿍!